안녕하세요 buldrade 선생님이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을 듣던 condemned 신문방송을 듣기 위해 신문시라구요 진만 진만하자로 빈 매수 렛이버 피어 바 레 두가 사짱의 엘레 마사 맨 아시 사짱네 나우 사짱가 산지마 피어라 치이마 아동 피움 맨 비인 아시가 Fet Dhamma 남아 위트 너는 깡이 맨 아베마 아마리 고지야 보기 오지 맨 사라 웨티 사라 고 무인 그리야 다우 피용 맨 사라에 다우 피용 맨 찬양이 보지만 집임에 먹다 사디 다우평 지망감에 먹지만 먹지만 사비임에 배우다 배우다 릴라디 배우지만 배우지만 릴라비임에 수영하다 수영하다 직구디 다우평에 빌어 지망감에 수영하지만 수영하지만 직구비임에 아피야서에 날구 살리라매 수프다 왔네디 수프다 다우평에 수프지만 수프지만 왔네비임에 배고프다 배고프다 다우평에 배고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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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사비임에 날구 작다 띠디 다우평에 작지만 작지만 띠비임에 날구 편하다 편하다 다우평에 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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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평에 편하지만 편하지만 다우평에 배고프다 띠비임에 편하지만 디디 나왔네 뇨? 사장님 룰리라지요? 한국말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국말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국말 한국말사 코리아사가 코리아사가 가도 어렵지만 카피임에 재미있어요 세원사 보 가운데 재미있어요 한국말은 어렵지만 동생은 작아요 한국은 크지만 동생은 작아요 한국은 크지만 동생은 작아요 형 형 소라가 아꼬 아꼬 가로 크지만 집임에 동생은 동생 소라가 닐리 가로 작아요 떼래 아꼬 가로 집임에 닐리 가로 떼래 닐리가 떼래 이렇게 남아 동우지요 하영씨는 많이 먹지만 낫신네요 하영씨는 많이 먹지만 낫신네요 하영씨 하영가도 많이 먹지만 야지사비임에 낫신네요 띠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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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빠리 바 보화당구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야지사비이 어떠요 이 낫신들이 어떤 배워지예요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아요 바람 바람 소리버린 불나 소리누 리디비면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아요. 리디비면 맑이부. 나르고 오지면 유코시 아파트가 어때요? 유코시 아파트가 어때요? 유코에 딱한가 불러울래? 작지만 깨끗해요. 작지만 깨끗해요. 작지만 깨끗해요. 대인씨가 한국말로 잘해요? 대인가 한국말로 잘해요.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말로 잘해요.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말로 잘해요.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말로 잘해요. 외국 사람이지만 Campus Studio 잘해요. 어떻게 봐Tarz Trump Asian. 안녕. 아멘